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안 끊겨? 끊겨 안 끊겨 안 끊겨? 다행이네 다행이다 데이터로 켜고 있는데 안 끊기네 나 밥 먹을 거야 머리? 머리 귀엽지 일단 오늘 내가 염색을 새로 다시 했어 봐봐 거의 파란색처럼 나오긴 한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 보라색이야 뒤에도 이런 짓도 처음 알았다 뒤에 이런 게 있었네 없어져라 꼬리 오늘 다 끝났으니까 나 오늘 귀엽다고? 이거 봐봐 나 야무지게 얼음까지 구해왔어 일단은 밥을 먹을 건데 뭘 먹을 건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렌상이 추천한 야끼소바인데 약간 매운 거래 맛있대 렌상이 추천한 도시락 사실 그냥 고기 많아 보여서 샀어 그리고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한 맛살 그리고 이거는 메론소다 맛 환타인데 그 호텔에 보면 얼음 이렇게 아이스메이커라고 있는데 거기서 얼음 처음 받아 봤는데 좋은 거 같아 너무 배고파 나 일단 먹을게 뭐부터 먹을까 이 면 너무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돌이겠다 설레 어떡해 이거 약간 비비는 거 ASMR 되지 않을까? 어때? 들려? 모에모에쭝 하라고? 더 맛있게? 오이시구나레 오이시구나레 모에모에쭝 잘 먹겠습니다 Straight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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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으으으 아니 맛있으면 화가 나 다음은 도시락 무슨 음? 하아...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행복해 진짜 소확행 별거 없다 맛있어 퇴근하고 먹는 편의점 맛돌이 이게 소확행 아닐까? 진짜 이 사회의 빠른 흐름에서 벗어나서 내 템포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진짜 찐으로 행복해 맛 묘사를 해달라고? 일단 이 면은 면의 식감은 고무장갑의 돌기 있는 쪽 손가락 쪽 지문 쪽 그 질감이 면이 된 느낌 그래서 뭔가 오묘한데 신기해 그리고 이 빨간 소스는 마파두부인데 중화요리에 중화요리에 이런 느낌 맛있어 맛도리당 맛있네 약간 닭가슴살 중에 칠리맛 닭가슴살? 이런 닭가슴살이 있는데 약간 그런 맛이야 그 맛은 이름이 안녕하세요 대만 맛에서밥? 그걸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그리고 이 밥은 약간 볶음밥처럼 생겼는데 먹어봤는데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지? 약간 버섯 솥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그 아 아 그 아 그 있잖아 그거 콩나물 콩나물 이랑 그 약간 청록색 풀떼기랑 밥해가지고 간장해가지고 섞어 먹는 거 그 밥 약간 그런 밥의 향이나 근데 그런 뭔가 토속적인 맛은 아니고 인스턴트 쪽 곤드레밥 그렇지 곤드레밥 약간 곤드레밥 향이 이만큼 나 맛있어 그리고 여기도 면이 있네 짠 환타짠 환타 오해하지 마세요 환타입니다 아니 그리고 응? 나 22살이야 좋은데? 아 참고로 다이구는 밥 먹으러 나갔어 우리가 편의점 가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식당 가는 사람들이랑 나눠줬는데 식당 메뉴가 라멘이더라고 내가 손도 다치고 해서 운동을 요새 쉬고 있어서 붓기를 관리할 자신이 없었어 환타 메론소다 맛 반찬구 리뉴얼 했어 그래서 너무 떼타서 너무 떼타서 야끼니쿠 너무 먹고 싶은데 이번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본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일본 빈티지 샵 가서 쇼핑하는 거랑 그리고 얼마 전에 버블로 말했던 그 약간 눈 오는 날 야외 노천탕에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반신욕하는 거랑 시원한 거 마시면서 반신욕하는 거랑 하나 더 보였더라 야끼니쿠 혼자 야끼니쿠 먹는 거 그리고 이거 좌우 반전이어서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른손입니다 흠뻑으로 야끼니쿠 먹을 수 있지 고기 고기 먹는 모습이 멋있다고? 그런가요? 저 지금 그냥 너무 먹는데 진짜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면이 첫입이 첫입이 약간 어? 하는데 먹다보면 맛있어지는 맛이야 잘 드시는 게 딱 우리 엄마 사위감이라고? 어머니 벼라 언제가 나와? 맞다 이것도 있었네 윗돌이는 여기 있는 가운이야 흠 흠 일본 편의점에 맛살은 다른데? 맛있는데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본 편의점에 맛살은 대게 맛이나 대게인가? 대게인가? 아니 그럼 편의점에서 안 봐야겠지 흠 흠 흠 흠 근데 한국 맛살은 약간 그 명태 맛이 좀 강하다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뭔가 진짜 그 게맛살 대게 딱 그 살 먹는 향이 나 흠 흠 흠 흠 흠 흠 크래미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? 흠 흠 흠 흠 대게라서 대게 맛있나 보다 나와 흠 흠 종아리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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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게 길 가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그 길 진로, 길로? 내가 가는 이 길이 약간 이렇게 막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맞아 뒷북 치는 거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얘기하다가 뒷북을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귀에 대고 툭 툭 맨날 얘기했어 왜냐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잖아 가만히 앉아서 조금만 들으면 얘네가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다 들려 거기서 캐치해서 아 얘네 이런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면 돼 라는 내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재 개그 이렇게 세 가지를 싫어한다고 친구들한테 했었어 그냥 장난? 애교? 애교지? 싫어한다기보다 약간 고구마 300개 이런 느낌? 근데 렌타가 이 도시락이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이 면보다 나도 이 도시락이 더 맛있어 미쳤어 오늘부터 아재 개그 공부한다니 왜 그래 그러지마 내가 사랑만 하게 해줘 아재 개그 해도 아재 개그 해도 사랑하지 사과 가운이 좀 짧지? 이리 봐라 나 배불러 아니 넌 배 안 불러 조금만 Влад을 풀어줘 여러분들께서 이러해야 바뀌게 yourselves 두 가지 문어 śmcu 흥 명소 아니 묵 도시락 집 맞아 공식투게더 1기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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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진짜 축하해 근데 환타를 여기 얼음이랑 넣어서 먹으니까 음료가 안 갔다 한 잔 밖에 놔 끊긴다고? 안 끊길 거야 무슨 소리야 됐지?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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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네코가 뭐야? 코 코? 코 고양이? 코네코? 코? 코네코가 아기 고양이야? 나 아기 고양이야? 어느 나라 아기 고양이가 이만해? 아기 고양이가 183이야? 류현국? 나 고양이과 닮았다고? 강아지과? 강아지상이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난 고양이과야 이거 싶어 근데 보통 강아지 하면 되게 순종적인 좀 해실해실한 이미지고 고양이 하면 좀 보도하고 시크한 이미지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들도 걔네 성격 따라 다 다르더라고 강아지여도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시크한 애들은 되게 그러고 고양이여도 개냥이 같은 애들은 되게 사람들한테 순종적이고 나는 고양이 거랑 상어 나아갈 수도 없는군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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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나무 근데 먹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어가? 아 진짜? 여러분들 제트플립 쓰세요? 그러면 ASMR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? 배 불러 아니 넌 배 안 불러 아직 이것도 안 먹었어 다 마고 면이랑 같이 먹어요 먹어요 할게요 근데 약간 미안한 게 내가 계속 코가 막혀가지고 팽팽 거려가지고 볼 때 불편할 거 같아 미안해 괜찮아? 고마워 착하구나 착하구나 다 먹었다 아 이거 밥 잘 먹고 있으려나? 아 이거 밥 잘 먹고 있으려나? 그러게 밥 먹는데 28분이나 걸렸네? 꽤 오래 먹었다 맞아 내가 먹는 양도 줄면서 밥 먹는 속도도 되게 늘어났어 늘어났어 이거 되게 크다 엄청 크지? 내 얼굴만 하네 이렇게 보면 그치? 이렇게 보면 내 얼굴보다 크고 이렇게 보면 내 얼굴보다 작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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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이 너무 많아서? 너무 두꺼워서 여기가 되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? 좀 안 좋아했단 말이지 내 눈을 근데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냥 꿈에도 못 꿨는데? Initial 짠 가까이서 보여달라고? 다 안보이네 뭐야? 잘 안되 아직 메이크업 안지웠어 그리고 이게 남았어 넌 뭐니 내 예상대로 슈였어 슈를 먹고 싶었거든 음 음 음 미안 아니 슈가 많은 건 참 감사한데 먹기는 쉽지 않네 다 흘렸어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입에 다 묻히고 먹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 봐 아이돌이잖아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다 맛있다 시원하고 그렇구나 옆에서... 앞에서 코 풀어도 된다고? 안되거든 내가 사투리를 썼어 방금 뭐라고 했어 나 사투리 안 썼어 나 근데 그거 있다 그거 뭐지? 요새 재벌집 막내들을 보니까 전부의 그런 대사를 멤버들끼리 맨날 따라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동기 금화 장사꾼이다 막 이런 거 멤버들이랑 하는데 우리 다 과몰입 중이어서 끊기질 않아 대화가 밥알이 몇 개고 뭐 오늘 같은 날 뭐지 초밥 장인들이 밥알 개수가 320개인가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술이랑 고기랑 같이 내는 날에는 배부르니께로 이러셨다 배부르니께로 280개만 해라 도주이 니가 미라클 대주주가 으잇? 도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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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내가 원래 넷플릭스 같은 거 연속으로 보는 걸 못하는 건 아니고 좀 힘들어하는데 이번에 세 편 연속으로 봤잖아 도주이 머리 많이 길었지 내리려고 길러가지고 요새 열심히 내리고 있어 머리에서 바사삭 소리난다고? 어쩔 수 없어 저도 아이돌은 스프레이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? 흑발할 생각 있나고? 너무 있지 너무 있지 관리 열심히 해야 돼 잘 어울려? 고마워 아 앞에 흔드는 소리난다고? 이거 슬리퍼야 흑발 37분이나 했구나 벌써 밥 먹었을 뿐인데 37분이지 은발? 맞아 근데 이 머리색 덮기 전까지는 거의 은발이었어 색이 은색으로 빠지더라고 사람마다 그 색 빠지는 그 뭐냐 색 빠지는 색은 색 빠지는 그게 다 있는 거 알아? 나는 근데 좀 애쉬로 빠지는 타입이고 지수영은 카키로 빠지는 타입이야 부럽지 맞아 노랑으로 빠지는 사람 있고 약간 좀 붉은 갈색으로 빠지는 사람 있고 그렇대 수바스 때 수바스 때? 최근에 멤버들이랑 옛날 안무 몇 개 해봤는데 수바스 안무 기억이 막 많이 나진 않더라 수바스 안무 다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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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지금 내 버블라이버 와서 다이고를 찾아? 다이고가 보고 싶어? 응? 나로 부족한 거야? 나 좋아해줘 나 질투한다? 질투가 좀 나? 아니 그게 아니라 먹고 누우니까 최고인데 어떡하냐 나 떼지대는 거 아니야? 나 떼지대서 굴러다녀도 사랑해줘야 돼 알겠지? 알겠지? 근데 나는 내가 가만 안 둘 듯 그걸 말이라고 해 맞아 밥 먹고 바라놓으면 소화 안 되는데 이미 누워버렸어 어떡해 못 일어나? 알잖아 이거 못 일어나는 거 알면서 그래 근데 진짜 좋다 다이고 오는 소리난다 다이고 오는 소리난다 응 이거야 다 이거야 응 지금 버블라이브 중이디 버블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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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다 사랑해 밥 묻나 응 잘 묻나 응 맛있었나 버블라이브 중이에요? 응 잠깐만요 저도 얼굴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이고 어디다시냐고? 전주다? 다 마늘 따? 네 다이고는 마늘 따다 마늘 따 이 이 높을 고 다이고 다이고 다이고다 다이고 뭘 먹어요? 이거 알아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약기소바인데 약간 매운 거랑 이거는 진짜 맛있는 도시락 파스파 저도 형한테 선물 뭔데 일단 이거는 내 거예요 이거 보여줬다 되나? 이게 뭔데? 알로에 알로에 요구르트 알로에 요구르트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게 바로 알로에 요구르트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 이거 약간 저는 좋아할 것 같아서 오 저는 이거 이건배 너 그냥 이 사람 나 닮아서 사온 거지 고마워 바로 먹을게 사랑해 너도 먹을래? 응 머리가 좀 이 소다 소다? 응 껌이야? 소다 신기하네 뭐라고요? 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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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윌로 포리 2022 뭐? 23 23 23 22 2 다운은 22 좀 용어 못하겠어 근데 이거 껌이야 뭐야? 약간 젤리 같은 거 하드 젤리 하드 젤리 그러네 형 더 이만해질까? 맛있어 운동 입 운동 이거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아세요? 워드 젤리 멜론 맛있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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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추웠어요 그러니까 밤 되니까 좀 춥더라 응 도착했을 땐 별로 안 추웠는데 이거 한국에서 가져갔던 거 웃겼던 거 이거 뭔지 알지? 응 여정이랑 제이형이랑 다이고랑 공항에서 밥 먹는데 이게 있는 거야 먹더라고 그쪽은 쪽쪽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다이고 내가 알려줬어 쪽쪽이가 뭐야? 이거 먹는 다이고 몇 살이야? 21살이네 일본에서니까 친구다 우리 그렇긴 한데 정호 다이고 왜? 다이고 동호사 동호사 네 근데 한국 돌아가면 무섭다 오늘 어떻게 잘까요? 오늘? 응 눈 감고 응 여기 제가 잘까? 응? 자고 있금도 자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때부터 같이 계속 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짐도 점점 간소화되고 맞아요 딱 우리 진짜 챙기는 것만 챙기는 것 같지? 맞아요 진짜로 옷 슬리퍼 옷 슬리퍼 혹시 모를 모자 모자 그리고 여분 신발 끝 그리고 세면도구 마스크 마스크 끝 어렸을 때는 여행 가려고 진짜 엄청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치 뭐 이것도 신기해 귀여운다? 진짜요? 혹시 막 게임 신고 게임해서 이거 게임기 챙기고 쓸 수 없는 게임도 다 만약에 이제 수영장 가면 어떡해? 그러면 이제 수영복도 챙기고 맞아 다 가지고 왔어 다이고 가죽? 그때 일본 KCON 때 보고 또 못 봤어 나 이거 가족 여동생이 여동생이 가와있네 가와있네요 여동생이 여동생이 완전 아기다 완전 아기다 맞아 현재 난 한살 위두나 반갑습니다 난 한살 위두나 반갑습니다 아기제리 오늘 어땠어요? 어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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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어땠냐고? 응 어제 저희가 하트 아이콘 받았어요 아 일주시 넘어갔으니까 응 어제 우리가 핫 핫 아이콘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합니다?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응 최근에 왜 또 한 거 있었는데 그 한 거 같아 뭔데?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뭐지? 이거 먹으니까 딸꼭질 나오는데 응 타블리랑 어부르 도브 어부르 도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순두부 어부르 도브 순두부 어부르 도브 근데 나 이제 힘들어 안녕 안녕 자주 올게 사랑해 사랑해 유행해 으흠 인스탄 어흑